넷마블 스톤 에이지 오늘 소개해드릴 펫은 듀라크입니다 무시무시한 바다의 청소부입니다 녀석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저기 모스포린이 보이지만 지금은 듀라크의 아침밥이 됐습니다 바다의 청소부는 모닝콜도 특별합니다 엄청난 스케일이군요 안 일어날 수가 없겠습니다 잠에서 깨운 이유는 저런 듀라크의 아침밥이었군요 오늘의 후식은 통통한 킹크랩입니다 온 아페티 이렇게 잘 먹는 듀라크 체중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스톤 에이지 1 아페티 전 2 2 인마 3